세이펜으로 콕콕 노래하며 배우는 꾸무리 낱말카드는 특수카드 7장, 한글카드 42장, 알파벳카드 26장, 숫자카드 30장, 구구단연상카드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세이펜으로 콕콕 노래하며 배우는 꾸무리 시리즈 가 기역 아 아 빠방 배우 빠우 가방 가가 가자로 시작하는 말 가가 가방 가가 가위 가방 속에 가위를 쏘 세이펜 가방 가방 필요한 물건을 담아 어깨에 메고 다니는 나는 누구일까요? 가방 bag 가가 가자로 시작하는 말 가가 가방 가가 가위 하 가방 가기 세이펜 에이 에이 apple 음 it's delicious what's this a aqua inklaw apple apple a a where are you a apple apple I'm here saypen saypen saypen으로 쿡쿡 노래하며 배우는 꾸물이 시리들 ch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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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0 icchi험 작고 까만 섬이 100 섬이 200 섬이 300 섬이 400 섬이 500 섬이 점이 천! 천 개가 있어요. 자꾸 까만 점은 몇 개가 있니? 세어보자. 점이 백, 이백, 삼백. A펜으로 콕콕 노래하며 배우는 꾸무리 시리즈. 곱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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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. 이단. 꾸무리랑 함께 구구단을 외자. 이단을 외자. 이단을 외자. 이, 일은 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